이리와 이리와. 앉아. 아니 앉아. 돌지말고. 야잇. 니 지금 뭐하는데. 자 엎드려. 엎드려. 아이고 잘했다. 앉아. 응응. 돌아. 엎드려 봐. 타니 엎드려 봐. 엎드려 봐. 아니 엎드리고 있어. 엎드려. 어? 타니. 엎드려 봐. 응 잘했어. 기다려. 먹으면 안되고. 기다려. 먹지마. 먹. 지마. 아이 미안하다. 먹어. 먹어. 아이고 잘하네. 돌아. 아이고 잘한다. 굴러. 아니 돌지 말고. 엎드려 봐. 굴러. 어? 아이고 잘했다. 아이고 잘했다. 아이고 잘했다. 타니 진짜. 아니 엎드려. 엄마 왔나. 타니. 니 왜 그래 불쌍한 표정을 짓노. 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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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생각하시면 디스크가 맞는 것 같거든요 아 이거 사진 잘참네 근데 이건 정확한 건 아니에요 일단은 마음이 좋아해집니다 어떤 병이 있는지 여권은 다 제외할 수 있고 아 다른 병도 이제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 이쁘네 야는 어디가 아파서 왔어요? 네 그냥 검진 받으러 아 검진? 아 있는 집 강아지네 나이가 많아가지고 우리는 아파서 왔는데 미리 이제 검진하러 오셨네 나이 아파서 관리하러 오셨네 사람도 우리가 관리 잘 해야 되거든요 나이도 있고 하니까 근데 이제 얻는 집 걔들은 이렇게 아프기 전에 이렇게 관리하러 잘 안 오거든요 야는 좀 아프면 눈곱 하나 끼다 배고대고 가고 이런 애들이 눈곱 깨는 것도 안 좋은 거거든요 그치 예 근데 이제 음식을 조직하니까 그런 게 없어져요 야는 음식을 조직하니까 그런 게 없어져요 야는 음식을 조직하니까 없어져요 간식이 많아 입질 좀 있어서 넥카락 씌워야 되거든요 네 네 네 데리고 좀 기다려주세요 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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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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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이쁘다 아이고 이쁘다 살만하나 하이abe 사기 Save 들어오는 땉 그런데 제가 지금 이 돈 엄청 들어가네요 애마라이드도 찍어야 되고 골치 아프네 여기 지금 디스크가 있어요 이 DIRECTOR 닥oret트 가 디스크 조금 많이 챙기잖아요 이 하반신 마비 온 것처럼 그렇네요 응 안되겠다 끊자 끊자 몇살인데? 지금 9년 됐어요 내가 더 간단하게 되는 거라고 그래 디스크 확정이네 그 엑스레이 상에서는 디스크가 지금 뚜렷하게 나오진 않거든요 네 그래도 MRI를 찍어서 확실하게 진단을 받으시는 게 맞는 단계인 것 같아요 그 수행 날들어 가야죠 단아 니 뭐 오줌 넣고 싶고 하면은 그래 넣어도 되는데 왜 그래 참고 그래 했노 아휴 괜찮대 빨리 나쑤자 응 응 흐흐흨 흐흨 흐흨 예 자 다 지금 그 뒷다리를 아예 사용을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소변을 지금 볼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참다 참다 안되니까 배피폰까지 가면서 소변을 본거죠 어찌보면 우리사람들이 동물들한테 배울점이 너무 많은것 같습니다 니가 운전좀 해래요 어 가자 어떻게 잘 씻나? 잘 씻기는 뭐 잘 씻나? 우리집에 탄이 아파가지고 아이고 왜 그래가? 병원으로 가고 그랬다 아이가 아 근데 무슨일인데? 디스크 디스크 그래서 촬영하고 있네 어? 촬영하고 있네 이게 병원 이제 오늘 이제 내일 예약을 해놨거든 MRI 해놨는데 집에 와서 이제 이불에 누워놨어 내가 잠시 밖에 볼일 좀 본다고 이제 나갔다 왔는데 지가 이제 그 하반신을 지금 못쓰잖아 어 못쓰노 아 못쓰다 못쓰는데 그냥 이불에 보면 되는데 그 이불에 오줌을 지가 싸면은 가족이 힘들어 할까봐 그 아픈 그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벌벌 키워가지고 그 거실까지 그래 나와서 그 오줌을 사놨더라고 어? 어? 아 근데 그거 보고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은 있잖아 가족을 몰고 사는 친구들도 있어 다 그렇다는게 아니고 아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이 반려동물이 어? 자기 가족이 힘들까봐 어? 두다리로 꼴꼴 키가 나와서 이불에 오줌 안사고 하려고 그런 모습을 보고 마음이 좀 안좋았어 근데 촬영을 좀 해놨다 그래 이 영상을 하고 올려 볼라 하는데 아 이거 하여튼 가다가 운전 그 교대 하자 아니다 아니다 내가 하지 그럼 니가 하든지 그럼 내가 뭐 하여튼 우리는 다시 이제 어 땅파로 우리 친구랑 이제 현장으로 이제 다시 이제 출발합니다 아니다 아니다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